어 그거 재밌어 보이더라 3층?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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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기다 찍고 얘가 있고 에코 에코 앱 샷건 아니고 주무기 아 주무기 이거 아니에요? 어 뭐야 한 명 내렸다 카드에 있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저거 드론 올리러 갑니다 저거 드론 올리러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거 펄스 지붕 쪼개 루프 으이 아 소돈이 이제 북찍 간다 아 게임 더블 럭이 여기도 꽤 나쁘지 않아 카베이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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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4층 근데 나오는거 감소하고 여기 보면 여기 카메라 2층 메일로 비어 계단 계단 간다 카메라 계단 간다 오케이 내려갑시다 야 나 피아노 룸 클리어 했는데 아 됐다 카메라 올라가는 것에 보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피아노 룸 클리어 했어 3명 있을 수도 있어 3명 있을 수도 있어 안돼 랏카베 오쨰 카베 2층에 있어 2층 2층 트레인 쪽 계단 에서 다시 어 라이브러리 갔다가 라이브러리 쪽에 있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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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잘 쓰네 저거 쓰기 힘든데